보험안 저 보험안과 함께하는 신나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귀르릉 뿅 일단 여기 보시면 유병자 질병후의장애에요. 유병자 질병후의장애 그래서 일단 표준형 질병후의장애는 많이 나왔잖아요. 상해후의장애도 그렇고 그래서 유병자 질병후의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해주는 후의장애 진단금이죠. 여기 보시면 후의장애는 무엇일까요? 장애 진단 아니에요. 후의장애는 질병이나 상해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치료후에 신체남아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넓은 보장으로는 신체부위 13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래서 눈, 귀, 코, 말하는 기능, 그리고 다리, 발가락, 외모, 척추, 최강골, 팔, 손가락, 신경계, 정신행동, 흉복구장기, 비뇨생식기 이 모든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치매보장은요. CDR 40%, 60%, 80%, 100%가 있구요. 그리고 합산보장은 같은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의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의장애 지급률로 합산해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추가로 보장되는데요. 하나의 부위로 후의장애가 지급되더라도 동일 장애의 장애인율이 높아진 경우에는 추가된 장애율만큼 추가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후장애에 3천만원 가입을 하면 30세때 경미한 디스크로는 10%, 300만원 나가구요. 그리고 40세같은 경우 위암으로 위 절제 50%하면 1500만원 지급이 되구요. 60세같은 경우 한쪽 인공관절 삽입하면 20%, 600만원 나가고 CDR 이정 중튼도저 40%면 1200만원 총 3600만원이 지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만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후의장애, 기왕력자들도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자 간편보험 내에 후의장애 특약 앞다퉈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초간편도 가입 가능한 손보사 후의장애 눈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의장애 상품 탑재가 됐구요. 생명보험사 325335 그래서 3개월 이내에 2년 이내 5년 이내 진단받은 분들도 후의장애 가입이 가능하구요. 손해보험사는 DB가 3N55, 현대는 305, 333355, KB는 325335355, 그리고 하나 손해보험은 355 보험에서 3개월 이내 엔대, 5년 이내 이런 모든 입원 수술에 대해서도 후의장애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가입부터 낮춘 손보사의 간편으로 후의장애도 준비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화에 이어서 KB, 현대, DB까지 유병자 3%부터 후의장애가 탑재가 되었어요. 한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55에서도 일단은 질병우장애, 상해우장애 이렇게 넣어드렸구요. 그 다음에 KB같은 경우도 간편 실속이나 슬기로운 간편, 55슬기,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비갱신형 10년, 20년, 30년 같이 넣어드렸어요. 물론 천만원당 9,600원이지만 2천만원 가입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곱빼기로 비싸겠네요. 자 현대상이에요. 간편한 333355 보험에서도 역시 탑재가 되었구요. 그래서 2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금액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DB손해보험도 나에게 맞춘 간편보험이죠. 305, 355, 뭐든지 비갱신형에 대해서 후의장애 넣어드렸어요. 솔직하게 유병자 간편 보험에서 일단은 질병 후의장애 넣기는 쉽지가 않아요. 10년 전에 디스크 수술했는데 지금 유병자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후의장애 신청했다.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모로헤저드, 치아보험이나 재가급여처럼 역선택, 모로헤저드가 높은 질병 후의장애, 표준형 말고 유병자 보험에서에요. 그래서 가입한도가 높지는 않는데 미래세 같은 경우는 3천만원까지 질병 후의장이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생명, 손해보험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